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맛있는 생크림을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너무 간단해요. 생크림 100g하고 설탕 1스푼이면 끝입니다. 집에 이런 브랜드 하나씩은 있으시죠?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작은 것을 사용할게요. 뚜껑을 열고 이거 미리 살짝 냉동실에 얼려 놓는 게 좋습니다. 생크림 100g입니다. 자, 이거를 구워주고요. 설탕 1스푼을 넣어주세요. 간단하죠? 어, 소리가 다 됐다는 사인을 보내네요. 10초 걸렸어요. 확인해 볼게요. 보세요. 다 됐죠? 신기하죠? 뒤집어도 흘러내리지 않지요. ứ 서서스에 착한 건. 유кую 반 Amsterdam 여러분 뭘 듣고싶어? 이런 노력우개